농촌 지역에서 쓰레기와 나무 등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농촌 주민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무거운 쓰레기와 부산물을 지정된 소각장까지 옮기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논이나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화재가 발생하곤 합니다. 서산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폐기물 수거 지원에 나섰는데요. 정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집 앞마당에 많은 양의 각종 생활 쓰레기가 모여 있습니다. 쓰레기는 마을회관 등 지정된 장소로 옮겨야 하지만 차량 등 이동수단이 없으면 혼자서 옮기기란 쉽지 않습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 근처에 마련한 화로에서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이러한 쓰레기 소각은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.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460여 건, 이중 쓰레기와 나무 등 농산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은 100건 이상으로 전체 산불의 약 22%를 차지합니다. 피해 면적은 축구장 355개에 달하는 710만 제곱미터입니다.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27%가 쓰레기와 논두렁 소각 때문이었습니다. 이는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서산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농촌 폐기물 수거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 등 각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 농산 폐기물 등을 대신 수거해 지정된 배출 장소에 가져다주는 겁니다. 이번 수거단은 읍면동별 최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28일까지 각 지역의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입니다. 서산시는 정기적으로 수거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. 서산시 전 지역의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저희가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. 두 달에 한 번씩 매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.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구로 인한 산불. 서산시에 찾아가는 폐기물 수거단 활동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.